풍접초 풍접초입니다. 풍접초 천사의 하늘에서 천사가 옷을 벗어 던졌다 했는가 풍접초입니다. 옛날에 이거 좁도록 꽃이라 했지요. 이것도 원예종이 많아서 진짜 이쁜거 많습니다. 지금은 햇빛이 너무 강하고 애들이 많이 시들었네요. 하트 밀킥 찍어야지 풍접초는 제대로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갈대먼지 많이 피어납니다. 여름꽃인데도 갈대야 많이 피어납니다. 백일을 가기쯤이래 이거는 이제 일일초 일일초도 원예종이 많아서 이거는 이어서 피어왔습니다. 시안툴리 이제 여기는 꽃받침이고 이거는 꽃입니다. 그리고 꽃이 예피서 피어왔습니다. 이렇게 땀이 그냥 걸어 가는데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16병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자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저건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식물인도 무슨 나문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크라쿠마 크리쿠마